이번 동영상에서는 비밀번호를 사용자에게 입력받을 때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. 그때는 이 input 타입으로 패스워드라고 하는 속성을 지정하시면 됩니다. 예제를 한번 보시죠. 이렇게 생겼죠. 그리고 input 태그가 오고요. 타입으로는 패스워드라는 속성이 들어가 있습니다. 이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점으로 표시가 되면서 뒤에 있는 사람이 제가 입력하는 내용을 볼 수 없도록 되어 있죠.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을 카피해서 붙여넣기에도 여기 있는 데이터는 카피앤페이스트가 되질 않습니다. 그래서 어떤 입력을 할 때 그것이 유출되면 안 되는 정보를 입력할 때는 바로 이 패스워드라고 하는 이 타입을 지정을 하시면 좀 더 안전하게 사용자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을 수가 있어요.